내가 알던 이세화 씨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졌던데. 훨씬 더 아름다워졌던데. 그래서 깜짝 놀랐어. 그래요? 네. 진짜로. 남자분이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. 상대방을. 계속 멘트 같은 거. 저러면 완전 빠져요. 멘트를 거의. 완전 빠져요. 잘하네. 잘 쳐. 선 쓴 것 같아 약간. 윤신이 형 위험한 녀석이었는데. 진짜? 1을 안 지내. 1부터 10까지 했어요. 손 막힌다 진짜. 대답 잘해야지. 대답 잘해야지. 그중에 한 13? 야. 아니다 13. 입이. 입꼬리가 입꼬리가. 거짓말하기 싫습니다 이런 걸로. 좋아서 제가. 소녀소녀 하자. 티가 난다 진짜. 행복해. 이사 씨는 뭐 나한테 뭐. 어색해서 그랬어요. 그러니까 저도 저를 모르겠어요. 어색하면 제가 진짜 이상을 많이 해서. 마음은 되게 여리네요. 신경 신경을 해주세요. 이제 안 어색하면 되죠. 자주 보면 되니까. 방금 자주 보면 되니까. 자주 보고. 알아가면 되죠. 계속 알아가고 싶어요 저는. 계속 알아가고 싶어요 저는. 넌 이치다. 피가 작네. 알아갑시다. 이렇게. 운을 피해. 세화 씨가 좋아하니까. 이야 알아갑시다. 저 이만현 씨. 여동생의 썸남으로 윤신영 씨 어때요? 1부터 10까지 있습니다. 저는. 4요. 오. 낫다. 낫해요. 주거라 이거. 예비로 4라는 건가요? 아니 아니 한. 오. 국립인데 조금 저는. 맘에 조금 안 드는데. 어떤 면이 마음에. 어떤 면이. 막. 막 달변인 게 아니고. 그냥. 눈부랭이 같으니까. 맞아 맞아. 마음 속을 잘 모르겠고. 그래서 더 못 믿겠어요. 보통 자동차 데이트 할 때는. 좀 편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. 왜냐면은. 서로 마주 보는 게 아니라. 앞을 보니까. 조금 말하기가 편하거든요. 근데 저렇게 둘이 있을 때 저런 대화가 오간다는 거는. 많이 해봤어요. 많이 해봤어요. 우리 보라 씨랑 미자 씨는 계속 뭐. 선수라고 그랬어요. 완전 선수. 뭐가 선수예요? 약간. 들었다 놨다 일관성이 없잖아요. 저런 남자 만나면 다른 남자 못 만나요. 진짜. 진짜. 세현 씨도 보통이 아니야. 내가 보니까. 보통의 아는 기를 가지고 있고. 그 말빨로 사람을 딱 이렇게 하니까. 두 분이 딱 잘 맞는 것 같아요. 자 이말년 작가님. 세화의 사실상 썸밍아웃이죠. 개인적으로 이 코너가 좀 자리 잡았으면 하네요. 아 진짜. 한 컷 감상평. 솔직한 심정으로 세화와 윤신영. 윤신영 씨. 따라 저죽을 해봅시다. 우와. 야 음미 심장에 잡. 하하하하하하. 이 순간 딱이야 이 채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